이렇게 교육을 하고 자유롭게 하고 내려가면 되더라고요. 앉히면 안 되니까. 손을 안겨주시고 핸들을 잡지 마시고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발은 여기 앞쪽 끝쪽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밑쪽에 한 번 보시면 빨간색 부분에 스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뒤로 눕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풀면 그게 출발인 거예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안전 잘 하시고 오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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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무서워.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경사가 좀 있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 꿈이야.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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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라. 빨라요. 체감은 더 빨라요. 내려가면서 뷰를 보는 게 좋네. 오 빨라 빨라. 오 자괴물도 있어. 이건 진짜 가운리 댕니. 아니 소리 질러는데 지금 키가 제일 앞에 있는 거야. 어짜다보니까. 우와 우와. 까이 파로기. 으아아아trald. 아, 눈물이야. 와, 상당히 기운다. 조심해. 여기서 손도 바뀌겠다, 손도 바뀌겠다. 오, 오, 오. 더 빠른다, 이거. 오. 오. 오, 마이 갓. It's amazing. 오, 오. 오. 야, 되게 힘들다. 멈추는 게 더 겁나서 저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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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